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는 슬렌입니다.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벌써 아침이고 토요일 아침이고 지금 벨라랑 벨라랑 산책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가 오산 가서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장원 봉사 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빌라로 한번 지키려고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성탄역에 왔고요. 그리고 성탄역에서 진짜 멀지 않아요. 근데 오늘 아침에 산책했을 때는 뭔가 날씨가 좀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 왔더니 너무 추워요. 패딩 입었으면 이렇게 패딩 입고 싶어요. 너무 추워요. 지금 오산 베이스 근처에 있는데 여기 미국 가게들이 엄청 많다. 뭔가 미국 없는 느낌? 나 미국에 안 많은데 진짜 미국에 온 거 같아요. 제가 친구 기다리고 오산 베이스 데리러 갈려고. 제가 친구 기다리고 오산 베이스 데리러 갈려고. 이제 바로 제가 갔을 때 오산ğlu에 왔어요. 한국과 상태랑오보다 많이 달라요. ・ ・ ・ ・ 오리는 지금 다 설치 다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홀쇼 페이팅 할 거고 그리고 그쪽에는 여기는 그냥 정보 사인업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Hi! Long time to see you! Yeah! I love you! 이 부분에서는 홀쇼 페이팅 할 거고 네 이때는 그 1시 됐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오고 이제 시작할 거에요 그래서 날씨는 거기 좋지 않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뭔가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미국으로 온 미국팀 강아지도 엄청 많아요 오늘 강아지 콘텐츠가 있어서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홀쇼 페이팅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는 중 그리고 깨끗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는 중 그래서 현실이 이제 거의 4시 반이고 지금은 아마 축제가 거의 다 끝나는걸로 진짜 오늘만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봉사하는 성공이었어요 좀 이따가 다시 다 준비하고 아마 지금은 마지막 사람들 쪽으로 오고 싶으면 볼 수도 있고 근데 나 자켓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지? 네 우리는 지금 다 끝나고 다 준비했고요 오늘 어땠어요? 안모가 왔어요! 오늘 엘호텔 영공! 이거네요 집에 가겠습니다 헬스장 가야되잖아 네 가겠습니다 나는 집에 가야되 벨라는 아침부터 혼자 가 혼자 있어서 오늘 재밌었어요 좀 피곤하긴 한데 재밌었어요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이제 수술역에 왔고요 지금 집을 갖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